여기 적이 내렸으면 좀 위험할 뻔했네 오 총이 안 나와서 필요한 아이템 좀 챙기고 이제 베리리 너프 먹으면 짜냐 AK를 쓰고 싶진 않네요 확실히 아무리 베리리 너프 먹는다고 해도 AK는 아직 AK가 좀 연사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허 이 총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동생이 놀러와가지고 동생하고 나가가지고 차돌박에다가 차돌된장찌개에다가 차돌박에다가 또 쫄면도 먹고 이 차돌 이 차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기 일단 뒤에 차가 있으니까 저거 일단 타고 들어가죠 실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팁 초반 싸움을 좀 피하세요 초반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버를 못 벗어나는 거면 초반에 죽지 않고 그냥 30위 안에만 들어가 봐요 어떻게 자기장 운영해서 그러면은 좀 괜찮을 듯 어디서 싸우고 있지? 어 쟤네 티밍하는 거 봐 와 꼴불견들 진짜 꼴불견이다 와 마지막에 또 시즌 막바지라고 아 진짜 너무 안 좋은데 보기 그냥 놔두면 핫스님이 아니지 그죠 그죠 아 이거 6배나 8배 정도 있었어야 됐는데 아 4배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같이 타고 들어온다 쟤네 티밍 저기도 한 명 있다 아까 개다 아까 그 사람인 듯 아 이거 너무 허허블판인데 나이스 내가 먹었다 천천히 인원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엄폐가 없으니까 너무 빡시다 그쵸 여러분들 올라가자 EJ 하자 이때 잘라줄건 빨리 잘라주고 아 뭐야 엄청나게 강력한데 카구 아까 티밍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나 카구 쏜 사람도 너무 잘 쐈어 천천히 플레이할게요 앞에까지네 앞에 여기까지만 붙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여기 두 명 일단은 세 명을 위치 파악 끝났어요 N2방향 하나 120 하나 105 하나 세 명 라스트 하나는 어딨지 그렇지 잡았네 끝까지 따라가서 그렇지 위치 파악 봐봐 티밍이네 아 아 아 티밍 남았어 아 같이 좀 쏴주면 안될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때 얘네 티밍이야 우리 둘이 어떻게 해서든 쇼부 봐야돼 어 어 아 ESP까지 쓰네 역겨운건 다 하고있네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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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서 감히 솔로에서 룰을 끼고 티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나이스 참교육. 새벽 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티밍 참교육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솔로에서 이렇게 티밍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 그리고 봐봐요. 같이 뛰어오던 사람들이 얘네 맞아요. 보이시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핵인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따라가는 거 보여주죠, 에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 봐봐. 정확하게 알죠? 와... 봐봐. 대단한데. 마지막 이 사람도 볼까? 이 사람 에임핵인가? 일단은 ESP는 100%고요. 에임핵인지도 볼게요. 아 ESP네. 얘도 ESP예요. 둘 다 쓰네. 연막 때문에 발사운드가 안 들렸을 텐데. 붙은 걸 정확하게 알고. 에임 봐봐. 와...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하는데 에임 보세요. 땅 쏘는 거 봐. 핵 쓰고 1등을 못하면 접으세요. 그냥 배그계를 떠나세요. 아셨죠?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도 1등을 못한다. 그럼 당신은 게임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세요. 아셨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차 타러 가는 척하고. 이거 근접해서 제가 무조건 자요. 나도 우지인데? 저도 우지예요. 바꿔왔죠. 아이고. 두 분 다 어떡해? 괜찮아요? 아파요? 괜찮아요. 원래 청춘은 아플 때 느껴야 돼. 잘 가. 근데 이거 헬멧. 이런 헬멧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어야? 핫상아리네? 뭐지? 가방 되게 고급스럽죠. 여러분들 이거. 생긴 거. 그쵸? 약간 구찌 가방 같지 않아요? 티밍하고 있네. 죽으려고. 어? 티밍하고 있어. 잡았어요. 제가 티밍하는 거. 어? 솔로에서? 자식들이 말이야. 어?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뭐하는 짓거리야. 솔로에서. 저 되게 나쁜 겁니다. 참교육 해줬어요. 한 명. 448m. 보셨죠? 여기도 한 명 있네. 잡아주고 헤드샷으로. 이 사람도 AK이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AK 드랍률 손댔다. 다 AK 갖고 있네. 삼뚜기네. 아 안 와 거기까지. 수탄 절대 안 와. 잘 쏜다. 이 사람. 이 사람 자꾸 너무. 시르륵이라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데. 등 한데. 이 샤리 별로야. 나만 맞아. 안 된다. 안 된다. 짧아. 미안해요. 못 도와줘. 너 뛰어올라와. 나와야 돼요. 이 사람 잡아야 돼. 아 저걸 보내주면 안 되는데. 아 저걸 보내주면 안 되는데. 내가 너 까불다라. 야야야야. 저 조끼 내가 먹으면 안 돼? 앗 뜨거. 와 저 쓰르륵 다 잡네. 안 돼. 그쵸. 위치가 제가 너무. 안돼 이겼다 이건 내가 센스가 진짜 좋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내가 차로 앞에 살짝 당겨서 정패로 나아있어 주지